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정시가 참 여러분들 성적표가 좋지 않습니다.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투명성하고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젊은 세대들은 다 돈을 미국 시장이나 이런 데 투입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오늘 세계 꼴찌 한국 정시에 질렸다. 미국 주식 6500억 폭풍 매수 이런 기사가 난 거거든요. 작전 세력들이 많고 주주 경시가 여러분들 여전히 강하고 그다음에 투명성이 많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요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비교 대상 국가 중에서 거의 바닥이네요. 세계 꼴찌 한국 정시에 질렸다. 미국 일본 등 주식시장은 늘 기복이 있지만 올해 코스피는 너무 무기력합니다. 남들 다 오를 때면 못 오르는데 이러다 남들을 빠질 때 같이 빠질까 두렵습니다. 20년 차 개미 투자자 A씨 이야기. 한국 코스피 지수가 7% 하락해서 23개의 주요국 가운데서 가장 최하를 기록했네요. 이 보시게 되면 1월 23일부터 24일에 물론 오르고 내리는 것이 주가니까 한국 코스피가 6.99% 빠졌고 중국보다 더 많이 빠졌네요. 5.63 미국의 나스닥이 플러스 2.76 일본 니케이가 8.24 이 50대 회사원 박모 씨는 2년이나 들고 있어도 마이너스인 한국 주식을 과감히 팔고 미국 주식으로 옮겼는데 이번에 손실을 전부 만회했습니다. 장기 투자자는 다 빠져나가고 누가 단타꾼들만 남는 한국 정시에서 돈 벌기는 매우 힘들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올해만 이런 것이 아니고 한국이 성적표가 참 안 좋습니다. 이게 10년간 여러분들 한 것을 한국 경제가 한국 정시 잔혹사 10년 전 평균 수익률 미국은 12.6% 한국은 1.9% 수익은 글로벌 꼴찌고 변동성은 최고다. 이게 2023년 또 2월 19일 기사입니다. 주요국의 정시 최근 10년간 연 평균 수익률 미국 대만 일본 중국 유럽 한국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 이게 문제가 참 많은 거죠. 이렇게 이러면 연 평균 수익률이 안 좋아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시게 되면 최근 10년이니까 2012년 12월 3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동안 주식시장이 상당히 괜찮은 시장 기간인데 이때 큰 위기도 없었고 위기가 2018년에 있었네요. 연 평균 1.9%밖에 상승을 못한 겁니다. 너무 여러분들 큰 격차가 나지 않습니까 결국 주식시장도 국가 간에 체제 경쟁을 하는 거니까 젊은 사람들 한국 정시에 다 돈을 빼겠죠.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 이게 단기적인 그런 성적표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10년이면 굉장히 장기적인 성과를 평가하는 데 좋은 거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미국에서 대표적인 주가지수인 s&p500 s&p500 회사들 가운데서도 가장 대형주 위주로 성장주 위주로 한 그런 펀드죠. etf 펀드인데 이게 찰스스왑 us large gap gloss etf 그러니까 500개 기업 가운데서도 큰 기업만 여러분들 묶어 가지고 펀드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그런 펀드입니다. 성장주 펀드죠. schg가 한번 오늘 방송하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10년 그러니까 10년 전에 100원을 투자했으면 10년 후에 291원이 돼 있는 겁니다. 2.9배 정도 성장합니다. 이게 이제 schg고 그다음에 나스닥은 한 300 얼마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그냥 돈을 한 10년간 묻어 둘 수 있는 여유 돈이 있으면 100원은 그냥 묻어 뒀으면 10년 지난 다음에 291원이 되는 겁니다. 그 1만 불을 투자했으면 2만 9천 100불 정도가 되는 거죠. 대개 연평균 수익률을 10% 정도를 누릴 수 있는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게 이게 이제 10% 그냥 지수에 투자하더라도 12% 정도가 매년 연평균 성장률이니까 이렇게 성장을 해야 기업이 성장하는 과실을 투자자들도 같이 누릴 수 있으니까 같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여러분들 주식이 이렇게 1% 이렇게 1.9% 이렇게 성장하면 인플레이션에도 전혀 방어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되는 거죠. 모든 것이 정직해야 되고 투명해야 되는 겁니다. 2절만 할 때면 작전 때문에 뭐죠 작전주들이 발각이 되고 해도 그 사람들이 또 처벌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전번에 한참 작전해서 이런 돈 번 사람들이 처벌을 받았는지 모르죠. 이러니까 뭐 참 문제가 큰 것 겁니다. 이러니 앞으로 돈을 어디다 투자하겠습니까 한국 정지에 투자 안 하죠. 인재도 떠나고 돈도 떠나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